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금리, 제대로 알면 돈 버는 방법 보인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세계 여러 나라 주식시장이 즉각 반응을 하죠. 우리 금융당국도, 시장도, 기업도 긴박하게 대응합니다. 이 머니클라스에서 단골로 나온 키워드, 금리. 대체 금리라는 게 뭐길래 인상, 동결, 인하 결정이 나올 때마다 긴급 속보로까지 다뤄지는 걸까요? 오늘 머니클라스는 금리의 의미와 영향, 천천히 공부해보고요. 앞으로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쳐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금리 얘기를 머니클라스 시간에 많이 하는데 기초부터 다지면 좋겠다 생각해왔는데 오늘 이 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금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뭔가요? 네, 밖에 나오죠. 금리란? 네모의 가치다.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다. 금리는 돈의 가치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옷 살 때 뭐 주고 사세요? 옷, 돈 주고 사죠. 돈 주고 사요. 거기 볼펜은 뭐 주고 사세요? 돈 주고 사죠. 그럼 집은 뭐 주고 사세요? 집도 은행 좀 빌리시면 어쩌면 돈 주고 사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돈 주고 사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할 때 나머지 가치가 또 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금리는 돈의 가치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금리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물건의 가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생수병이 있는데 작년에는 이걸 천 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올해는 생수병을 2천 원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배로 올라간 거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동안 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천 원 주고 샀는데 올해는 2천 원이나 주고 사야 되니까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나의 돈의 가치,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물가와 금리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다. 반비례. 역행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치솟으면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와 물가의 상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내려오는데 화살표로 딱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돈의 가치라고 할 때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물건, 주식이나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주식은 뭐 주고 삽니까? 돈 주고 사요. 부동산도 역시 돈 주고 삽니다. 역시 물가처럼 금리와 물가가 이렇게 도르래처럼 역행하듯이 물가와 역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부동산 그리고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컨셉을 갖고 싶으시다면 금리와 주식, 금리와 부동산은 역행하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형 투자자들이, 자산가들이 돈을 어디로 옮길까요? 은행으로. 은행으로 몰려요. 이자가 많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으로 몰리는 만큼 주식, 부동산 시장에 돈이 빠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은 오르겠죠. 반대되는 관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식 시장은 바로 선행성이라는 키워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행해서 움직인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절대 선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팔고 싶어서 내놓더라도 오늘 당장 거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후행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기는 23년이 매우 안 좋죠. 그런데 주가의 바닥은 22년이었어요. 22년 10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아직 바닥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떨어지는 국면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는 23년이 가장 안 좋은데 주가는 22년이 안 좋았고 부동산 시장은 23년 끝자락이나 24년까지도 바닥을 찾아갈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금리와 경기와 이 두 가지 시장이 역행할 텐데 다만 시점적인 차이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가지시는 거라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시점으로 전과 후, 저는 주식, 후는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입문서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느낌이라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꺼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또 어떻게, 주식 같은 것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나요? 당연히 그런 성향이 있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업 입장에서 어떨까요? 대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제품 만들어서 5% 수익성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5% 대출 금리로 5% 수익성을 목표로 사업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지 못할 사업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해볼 만한 사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게 굴러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그런 두 가지 관계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이나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그중에 올려왔던 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물건의 가치가 돈의 가치보다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금리는 도대체 무엇이 결정하나, 누가 결정하나, 왜 결정하나라는 관점을 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금리의 결정의 두 가지 관전 포인트, 바로 물가 안정.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안정.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왜 있다?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물가 안정이라는 개념은 달리 해석해 본다면 적정 물가에 맞추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정 물가가 뭘까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의 적정, 목표하는 물가는 바로 2%입니다. 2%? 경제 성장률도 어쨌든 연준이 목표하는 안정적인 성장률이면 어쨌든 2%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가 2%를 밑돌아요. 그러면 금리를 오히려 떨어뜨려서라도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반대로 물가가 2%를 초과해요. 그럼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적정한 금리를 채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연준 의장 할 때 물가를 더 봐야 된다,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물가를 컨트롤하는 게 정말 주요 목표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동결이 됐고, 그럼 교수님이 지금까지 알려주신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금리는 내린다? 내린다까지는 예측해볼까요? 한번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계속될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까? 아니면 금리 인하 과연 가능할까? 이런 관전 포인트를 갖고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흐름을 보시면 이미 9.1%에서 4.9%까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없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4.9%는 아직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를 훨씬 초과하는 고물가 기조가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만 바라본다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서라도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다만 경제 성장률이라는 관전 포인트를 좀 생각해본다면, 지금 IMF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목표하는 경기 수준은 안 되니까, 또 경제 성장률만 고려한다면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어쩌면 인하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경제인 거예요. 그러나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은 어쨌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 가깝지만, 물가 상승률은 2%에 훨씬 초과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으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더라도 동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가라는 목표도 실현시키고, 또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물가를 영영 놓치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결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하까지는 아직 섣부르다. 인하는 섣부른 생각이. 동결의 무게를. 아까 금리를 보면 돈의 이동, 돈의 거대한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또 강조해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멈춘 것으로 보이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벌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되나. 결과적으로 제가 금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금리의 상승, 하락에 따라서 돈이 마구마구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상대적으로 덜 풀렸죠.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주식 시장에 돈이 이동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보시면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2022년 4분기가 이러했다라고 가정하면, 23년 1분기까지는 유동성이 축소돼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이 더 빠집니다. 외환 시장에서도 더 이상 강달러 안 나올 거야 하면서 빠집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으로는 돈이 유입이 돼요. 왜? 주식 시장은 선행하니까. 22년에 빠졌던 거예요. 그렇죠? 23년에는 반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시장도 아무래도 금리가 정점 찍고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채권 가격은 오르겠구나 하면서 채권 시장에 돈이 유입되어 왔던 거예요. 금리 23년 2분기를 생각해 본다면, 추가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부족해지겠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거나 동결할 것이니까.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이 후순위로 더 빠지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후행하니까. 그리고 외환 시장은 추가적으로 강달러가 안 나오니까, 역시 더 빠질 수 있겠죠. 더 강달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시장은 더 이상 올라갈 여지는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만나니까. 그러나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채권 금리가 정점 찍고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다. 그러면 국채에 투자하자, 혹은 회사채에 투자하자. 채권 시장에 더 많은 돈이 유입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의 향방, 유동성의 향방이 나머지 자산 시장의 돈의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에 금리의 향방을 보면서 우리 머니클래스로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금리 기초를 다져봤는데, 이 2023년 2분기 전망까지. 오늘 이거는 유튜브로 다시 보면서 한번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 한양대의 견민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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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